안녕하세요. 마구리맨입니다. 음악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. 이날 심포동에서 무슨 버스킹 공연을 하더라고요. 근데 음악이 좋아서 잠깐 들었습니다. 심포동에 출동한 이유는 심포동에 야장이 생겼다고 야장이 있는 그런 펍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출동을 해봤습니다. 여기는 한 3번 정도 간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메뉴가 아주 우수했습니다. 진짜 맛있었어요. 여기는 신기하게 매장을 지나서 뒤로 가면 야장이 있더라고요.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날이 첫날 점심 먹으러 한번 가봤는데 야장이 이렇게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. 아 다음에 술 먹어야지 하고 픽을 해두었다가 비가 오는 날 한번 가봤죠. 바로 이날입니다. 자 이거는 뭐든 플래터라는 건데 새우도 있고 뭐 스테이크에 소세지, 가리비 뭐 여러가지 뭐 버섯류와 샐러드류로 되게 구성이 아주 좋았습니다. 이날은 지인들이랑 남자 셋이서 칼질을 좀 하러 가봤습니다.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. 칼질하고 싶은 날 뭐 그런 날이었습니다. 자 전체적인 비주얼이 아주 좋죠. 근데 남자 셋이서 먹어도 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. 새우도 새우를 베이컨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버터에다가 구웠나보더라고요. 아주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. 스테이크도 미디움 엘던으로 아주 잘 익어 있었고요. 어 이거는 스테이크는 어 진짜 뭐 또 가서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었습니다. 아주 잘 익었죠. 시뻘건게 남자 셋이서 여기서 앉아가지고 소주를 한 한 6병 7병 깐 것 같아요. 자 요렇게 뭔가 이렇게 칼질을 하니까 뭔가 되게 스페셜한데 온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그거 먹다가 스파게티 하나 시켜봤습니다. 이거 레드오일 파스타라는 건데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. 이거는 이거 이 파스타는 어디서 좀 먹어보지 못한 맛? 좀 매콤하면서 오일리하고 되게 맛있었어요. 자 이렇게 비가 떨어지니까 흠 이거 여기서 야장에서 술을 먹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요 날은 조금 아직 선선하진 않았던 날이에요. 저번 주라서 조금 요 비 오고부터가 조금 시원해졌죠. 그래서 또 한 번 출동할 생각입니다. 요 레드오일 파스타는 진짜 맛있습니다. 한 번 뭐 점심때라도 한 번 드셔보는 거 추천하고요. 이거는 제철 족의 술찜이라는 건데 어우 이거 마지막에 이거에다 한 3명 더 때린 것 같아요. 아주 칼칼하니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요새 요기를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사장님께서 어 이제 너무 배고파서 막 개걸처럼 개걸스럽게 먹으니까 하나 더 드시라고 이렇게 서비스를 내주셨는데 요것도 이제 메뉴로 출시하신다고 합니다 되게 간단한 안주인데 되게 감칠맛이 많이 나더라구요 저렇게 통으로 썬 버섯은 그 뭐야 전복맛이 나더라구요 아 이렇게 어 신포동 이 레스토랑 분위기에서 소주를 먹을 수 있다는게 아 너무 행복했구요 다음에 야장으로 한번 출동해가지고 야장에서 먹는 그런 느낌도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짠 이만 가겠습니다